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세나 영상을 올리게 되었구요 예전에 공성전이 패치되고 제가 아일린 공성전만 올렸었는데 이제 공성전 덱이 슬슬 완성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다른 요일 영상도 올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월요일 루디 공성전이구요 필수 캐릭인 아일린 레이첼과 그리고 월요일 전용 캐릭인 조커 카론 델론즈로 공성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로 바로 이렇게 넘어왔구요 3단계에서 앞줄에 있는 쪼를 바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이렇게 평타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구요 이렇게 평타로 쪼를 처리한 다음에 3단계로 이렇게 진입을 했고 이렇게 루디가 등장했을 때 바로 광역 스킬을 사용해서 앞줄을 빠르게 정리를 해주는게 포인트구요 이렇게 앞줄이 스킬을 사용해서 아직 루디는 방어 준비를 사용 안했고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염화를 넣어주구요 루디가 방어 준비를 쓰게 되면은 조커로 바로 풀어주면 되는데 아직 사용을 안해서 네 이렇게 델론즈로 바로 직격을 사용해줬구요 아쉽게 크리는 안터졌고 지금 이렇게 방어 준비를 썼는데 방어 준비를 쓰면은 조커로 바로 풀어주는게 포인트구요 이렇게 바로 풀어주게 되면은 방어 준비랑 모자 스킬 쿨이 똑같기 때문에 다음에 방어 준비를 써도 다시 조커로 바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모자로 버프를 푼 다음에는 강한 스킬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구요 아리엘을 쓸 때는 방어 준비를 한번 풀고 한번은 풀지를 못해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어제 조커를 구해서 이렇게 허겁지가 오강을 하고 일단 방어구를 하나만 찬 상태로 이렇게 했구요 요번에는 주격이 이렇게 크리가 들어가서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왔죠 다시 방어 준비 쿨이 돌아왔는데 모자랑 쿨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풀어줄 수가 있구요 이렇게 다시 풀리면은 다시 센 스킬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광폭하기 전이랑 광폭 1단계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일단 생략을 했구요 6턴이 지나서 기절이 풀린 상태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6턴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광폭 2단계가 진행이 된 상태구요 지금 이렇게 돌격을 맞고 아일린이 기절에 걸렸죠 기절이 이렇게 랜덤으로 걸리기 때문에 6턴 이후에는 운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구요 패턴은 그래도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1.2배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요번에는 주격에 약공이랑 크리아 같이 터져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아일린을 때렸구요 지금 조커가 궁광이 안되있어서 저렇게 한대 맞으니까 피가 상당히 많이 깎이죠 운 좋게 안죽어서 다시 요렇게 카론으로 힐을 해주고 염화를 쓴 다음에 한 번 더 해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캐릭이 30레벨인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래도 3단계까지는 방어 궁광 하나만 해주면은 어느정도 버틸 수가 있는 것 같구요 4단계가 되면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일때 최대한 극딜을 해주는게 중요한 것 같네요 일단 150만점을 넘었구요 이렇게 약간 조커로 푼 다음에 반격이 들어오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일단 풀어줬고 요번에는 이렇게 4단계가 돼서 델론즈도 이렇게 누워버렸구요 요번에 세번째 판에서 58만점 정도를 뽑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덱을 사용하게 되면은 평균 50만점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것 같구요 강화랑 초월이 좀 더 되면은 세 판에서 200만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